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단숨에 백만장자가 되는 세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주식투자계의 전설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지금의 워런버핏과 같은 분이구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분은 헝가리 출신의 투자 대부입니다. 13권의 책을 저수했구요. 전세계적으로 300만부 이상의 책이 팔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철학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책이 1권 2권 3권이 있구요. 또 돈이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총 4권의 책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들을 제가 하나하나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돈이란 무엇인지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분이 돈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거하고 단숨에 백만장자가 되는 세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여러분들은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돈이란 게 대체 무엇일까요?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경제적 진보의 동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창조력과 성실성을 투자하고 어느정도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있잖아요. 이런 성실성을 투자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템을 만듭니다. 상품을 만들어요. 그 상품을 만드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인류애가 강해가지고 인류를 더 진보시키자 이런 것보다는 그 상품을 잘 팔아서 나 돈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창조력을 발휘해서 아이템을 만드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위험,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경제적 진보의 동력이라고 바라봤습니다. 물론 돈이라는 것이 꼭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500년 전에는 없었던 컴퓨터, TV, 자동차가 지금 오늘날 있잖아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컴퓨터, TV, 자동차가 오늘날 우리를 정말 행복해 주었는가? 행복하게 만들었나? 생각해보면 물음표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아니다 이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학 발전을 가능하게 한 경제적 진보가 없었다면 의학이 이 정도로 발전할 수 없었더라면 93세인 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분이 되게 오래 사셨습니다. 그래서 의학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분이 93세까지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돈과 행복 이것은 꼭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불안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어찌 됐든 간에 영향은 미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꼭 행복과 비례적으로 해서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구를 토대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고 얘기해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뭔가 돈을 기반으로 돌아가잖아요.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 욕구를 자극해서 이 사회를 굴리는 시스템인데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회책이냐 뭐 이렇게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인류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는 거죠. 크지만 공평하지 않은 케이크 그리고 작지만 공평하게 나눠진 케이크 이 두 가지 케이크 중 인류는 대부분 전자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케이크를 키워서 그것이 조금 크기가 다를지라도 전반적으로 전부 사람들이 큰 케이크를 먹게 할 것이냐 아니면 작은 케이크라도 모두가 똑같이 잘라서 똑같이 먹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인류의 대부분은 전자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돈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특히 유교사회에서 돈을 뭔가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끄럽고 뭔가 좀 몰상식하고 이런 걸로만 비춰졌는데 사실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죠. 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 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돈에 대해서 모두는 생각하고 있더라. 돈을 소유하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다르다.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돈을 매달 얼마씩 버는 것 이것은 다르다고 앙드레 코스토라는 얘기합니다. 돈을 소유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을 준다고 해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통장 잔고에 100억이 있다. 밥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겠습니까? 통장에 딱 열었는데 이 컴마가 몇 개입니까? 이걸 보면서 와 나 성공했네. 야 이거 돈 내가 진짜 이자만 써도 돈 다 못 쓰고 죽겠다.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돈을 쓰지 않더라도 돈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사람들은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돈들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있네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돈을 실제 삶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사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은 메뉴판을 들여다보지 않고 자기가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평생 써도 다 돈을 못 쓴다라는 판단을 쓰면 굳이 가격 때문에 A를 먹고 싶은데 B를 먹고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돌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메뉴판을 들여다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지탱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계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지속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백만장자가 되는데 우리는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도 얼마만큼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백만장자니까 일백만이라는 숫자에 주목하면 나라마다 이 화폐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 코스톨라니는 백만장자를 이렇게 정의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데 있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사람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데 있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백만장자라는 거예요. 돈의 액수에 따라서 이 사람이 백만장자는 아니다.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돈 덕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백만장자라는 거죠. 백만장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애써 일할 필요도 없고요. 사장이나 고객들에게 굽실거릴 필요도 없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맞지 않는 것을 맞추어 가며 살아야 하는 불편함 없이 자신의 호사로움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죠. 단 이런 사람들이 은행 잔고를 늘리는 데 집착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백만장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이 은행 잔고에 집착을 한다면 은행 잔고를 늘리는 데 집착을 한다면 그 사람은 백만장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억을 갖고 있고 일조를 갖고 있고 백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백만장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은행 잔고를 만족할 만큼 채운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죠.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은행 잔고를 채운다? 그것도 만족할 만큼? 그것은 인간의 욕심 끝이 없기 때문에 절대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부어도 부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그 잔고에 은행 통장에 넣어도 끝이 없다. 계속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그 돈 때문에 돈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앙드코스톨라닌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과 오히려 확실하게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돈에 대한 열정은 병적인 인색함이나 병적인 투자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병적인 인색함이나 병적인 투자 백만장자의 핵심은 결국 독립적이라는 건데 돈을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 수전노, 구두세, 스크루지 이런 사람들은 자린고비 이런 사람들은 결코 독립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뭐든지 아껴야 한다는 강박감을 눌려있기 때문에 반대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의 낭비벽이 심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항상 돈을 쓰기 때문에 돈을 쓰면서도 내가 이 돈을 이 갚을 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늘 눌려 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백만장자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백만장자는 그런 것들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들이 하고 싶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돈의 간박감이나 압박감을 느낀다. 이러면 독립적인 게 아닌 거고 돈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죠. 결코 백만장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단숨에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앙드레 코스툴라니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부유한 배우자를 만난다. 둘째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찾는다. 셋째 투자를 한다. 이 세 가지 방법들이 단숨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유한 배우자를 만난다. 돈 많은 배우자를 만나면 당연히 낳아서 부자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수많은 여성들과 수많은 남성들이 실제로 결혼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벌드가 결혼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단숨에 이런 방법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빌리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잘 발굴해서 그걸 막대한 부를 형성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투자를 한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투자를 한다.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실제로 외환 원자재 현물 선물 등 모든 유가증권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증권 투자를 통해서 큰 부를 형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좋다라는 거죠. 결혼이라는 거 네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결혼한다고 해도 그 후를 계속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이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계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사업을 한다. 정말 그 사업을 아이템을 찾아내고 성공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그런데 그걸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죠. 투자는 우리가 공부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 투자 실력은 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투자자라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주식 갖고 있으려면 투자자일까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 투자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성인이며 정치와 경제를 진단하고 예측해서 그것을 토대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심사숙고하는 증권 거래인이다. 이 사람을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투자자라고 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나 이거 사고 싶어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예측해서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 그리고 그 창출을 하면서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치는 증권 거래인 이분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증권 거래인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암튼 이런 사람들을 자신은 투자자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지성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또 예측을 해야 돼요. 정치와 경제를 진단해서 기본적으로 끊임없는 공부 스터디 리서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결국 투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저와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사람들이 투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단숨에 백만전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제가 이 앙드레코스톨라니 책들을 꾸준히 리뷰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릴 건데요. 저와 같이 투자 공부하시면서 이 앙드레코스톨라니가 말한 것처럼 단숨에 백만전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투자에 대한 질을 쌓고 진정한 투자자로서 함께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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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